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양고추 먹어보도록 할게요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 얼굴 좀 난방이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맵긴 한데 잠을만하네요 제가 이럴거 같아서 오렌지 오렌지 준비하였습니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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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월요일에 조용히 하세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조금 시긴 한데 근데 잠을만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너무 맵네요 매우실 것 같아서 내가 미안 실수했나봐 이건 진짜 이거 봐봐 이건 진짜 이거 미안해 잘못 가져왔어요 그럼 제가 먹을 거를 머리로 해드릴게요 저는 배가 불렀어요 진짜 저는 배가 불렀어요 계란치는 소리로 배가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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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yson 계란 beers 깻잎 마치 마치 크리스마스 우선 슬픈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